여기 등록금 납부 아 네네 납부는 계좌이체로 도와드리면 될까요? 현금 계좌이체 도와드려 그래봤자 소용없을거야 네? 나는 장학금을 받을거거든 네? 나는 등록금을 냈지만 등록금을 내지 않았지 네? 팀장님 지금 이 사람 뭐라고 하는거에요? 어? 아니 냅둬 걔 지금 광고하는거야 광고 등록금에 등록금을 할인하다 나만의 경험 알아서 맞춰주는 대학교 세명대학교 광고야 광고 확실하여 제 분명히 광고 찍는거야 지금 예 ó 예 ni 다섯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.